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가요는 즐거워 김소유입니다 신경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신경만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가 바로 어디죠? 네 여기는 울산 울산하고도 최고의 공연장 제2아트홀에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신경만씨가 계시는 곳이 바로 울산이잖아요 네 제가 또 주최 주관하는 태화관 가요제에서 직접 여러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요는 즐거워 어떤 무대 이어질까요? 한번 만나보시죠 울산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요는 즐거워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우리 신경만씨께서는 노래를 부르는 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? 노래를 부르시는 곳이 많았는데 요즘 시기적으로는 없죠 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무대 계속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즐거운 가요는 즐거워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모처럼 만나는 무대인데 가수 여러분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열정을 다해서 노래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활기 있어 보여서 정말로 응원해 주고 싶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활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봅니다 가요를 부르면 즐거워집니다 가요와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죠? 네 네 자 여러분들도 행복을 만끽하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